현직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위원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한 작가 비난과 5.18 폄훼성 글을 무더기로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정석 선방위원회 페이스북입니다. 한강의 수상 직후부터 관련 글을 올리기 시작한 한 의원은 노벨평화상과 노벨문학상 모두 파시즘, 노벨문학상이 아니라 노벨번역상이었어야 한다 등 한 작가의 수상을 깎아내리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한 의원은 또 과학 분야와 달리 검증 과정이 없는 노벨문학상은 권력적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금쯤 한강에게 윤석열, 김건희 탄에게 메신저가 되어달라고 엄청들 작업하고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5.18과 4.3을 거론하며 5.18은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전두환 신군부의 통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쟁이었다거나 4.3은 남로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역이었기에 그 진압의 정당성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의원이 SNS에 올린 한강과 노벨상 관련 폄하성 게시물은 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열린 방심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한정석 선방심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관련해서 노벨상 수상 폄하, 비하하는 SNS 글 지금 어제까지 76권 올렸어요. 역겹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게다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역 비하 매우 심합니다. 임명하신 입장에서 이 위원에 대한 의견, 위 위원이 내놓은 의견 동의하십니까? 제가 저 분이 올린 글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정석 의원은 KBS PD 출신이자 보수 성향 매체 미래 한국 편집위원을 지낸 우파 논객으로 지난 8월 공정언론 시민연대에 추천을 받아 하반기 재보선 선방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도 김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하다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국장을 두고도 예민하고 감성적이었다고 적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조전혁 후보 지지글을 올렸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각계의 축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 시위를 두고는 국가 망신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 20여 명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한림원 규탄한다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친 채 서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과 5.18을 왜곡한 작가에게 노벨상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스웨덴 지식인들이 좌경화돼 한강에게 상을 줬다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노벨상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스웨덴이 좌경화되고 스웨덴이 판단, 스웨덴 지식인들의 판단이 낭만적이 돼가지고 나이브해지고 하나의 엄청난 짓에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들은 지표를 마친 뒤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항의하는 서한을 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신들이 너무 창피스럽다,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냐, 나라 망신이다 같은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왜 매번 한국인이 노벨상을 탈 때마다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하기도 했는데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이 스웨덴 한림원과 노벨위원회 등에 김 전 대통령의 수상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를 청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원색적으로 깎아내려 논란에 휩싸인 작가 김규나 씨가 한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존립을 부정한 작가라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강은 국가권력이 죄 없는 광주 시민을 학살했고 국가권력이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고 소설마다 담아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이런 작가에게 상을 준 노벨 심사위원들도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라며 노벨 문학상 수상은 축하는커녕 국민이 대노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을 젊은 군인이 목숨 바쳐 진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폄훼하면서 또다시 욕설에 빗댄 멸칭을 썼습니다. 또 제주 4.3 사건을 두고도 남로당 잔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반란을 우리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라며 5.18과 4.3 모두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18과 4.3 사건을 다룬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역사 왜곡으로 점찰돼 있다던 기존의 주장을 더욱 강도 높게 펼친 겁니다. 김 씨는 스스로에 대해 정치적 올바름에 경도되지 않은 글을 써 문단에서 일찌감치 외면당했고 탄핵 이후엔 외톨이로 견뎌온 처지라며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한 작가들의 대부분 작품에는 이 땅에 대한 악의적 모욕과 비하가 감춰져 있고 그런 작품을 쓰지 않으면 우리 문단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5.18 폄훼 등을 두고 허나 개혁신당 대표는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고림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직격하는 등 보수 세력 일각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